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설계 12 화면설계 정의서 멀티미디어 리소스 목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리소스 목록을 작성합니다 작성일 작성자 넘버 시스템명 리소스 아이디 리소스명 설명 크기 등 상세히 기술합니다 멀티미디어 리소스가 음원도 될 수 있고 동영상도 될 수 있고 플래시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구축하는 제안사에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리스트를 뽑아보고요 그 안에 멀티미디어의 어떤 콘텐츠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파악하고 그 관련된 리소스 목록을 작성하면 보다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